안녕하세요. 메가스터디 김기철 선생입니다. 우리 고1 학생들 첫 번째 중간고사 이제 거의 다 끝났죠. 오늘 제가 그 제목 그대로인데요. 첫 번째 내신 시험 보고 나서 자기 성적에 만족스러운 학생보단요. 불만족스러운 학생이 압도적으로 많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 키스 찍은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우리 포기하지 말자. 공부 좀 제대로 하자. 포커스를 좀 잡아라. 아마 첫 번째 내신을 보고 나서 아주 많은 학생들이 이러한 문제점이 있었을 것 같아요. 보통 제가 항상 고1 학생들 시험 보고 나서 물어보면 거의 똑같은 답이 나오거든요. 선생님 중학교 때 비해서 시험 범위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부할 시간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대충 한 번 보고 아니면 학원에서 찍어준 것만 공부한 것 같아요. 점수 안 나오죠 당연히. 안 나올 수밖에 없는 게 또 이런 아마 느낌이 드실 거예요. 3월달 모의고사 잘 본 애들이 보통 학교 시험도 잘 나오던데요. 맞습니다. 결국에 어떠한 이제 포인트가 있냐면요. 고등학교 내신이라고 하는 게 딱 시험 범위 교과서 1, 2, 3강이 아니잖아요. 부교제도 들어가요. 어떤 학교는 모의고사 변형이 들어가요. 막 이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범위 자체가 워낙 많다 보니까요. 원래 영어를 잘하는 학생이 점수가 잘 나옵니다. 자 제가 좀 짧게 썼지만 그럼 무슨 말이냐. 우리가 기말고사 보기 전까지 공부할 내용 중에 하나가 물론 그게 나중에는 이제 수능 공부가 되겠지만 자신의 영어 실력 자체를 길러놓지 않으면요. 기말고사 똑같은 일이 또 발생해요. 그럼 만약에 1학기 시험 자체를 망하면요. 2학기 시험부터 이제 어떠한 느낌도 들어요. 혹시 나는 내신으로 못 가는 거 아니야? 1년을 만약에 버리면. 그럼 정말로 나중에 정시로 도전해볼까? 근데요. 우리 압니다. 정시보다 수시가 훨씬 쉽게 대학을 가요. 그래서 영어 실력 자체를 늘려놓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럼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거예요. 아는 거와 제가 여러분이 아마 오해하시는 걸 설명드릴게요. 영어 능력을 높여야 되는 건 알겠는데 그럼 첫 번째 어휘 외워라. 제가 다른 거 굳이 외라는 얘기도 아니에요. 학교 시험 범위에 있는 어휘 능원 싸그리 외워되는 건 맞습니다. 근데 이제 오해하는 게 하나 있는데요. 이건 일단 팩트 맞아요. 어휘되고 해석되면 영어는 90%가 끝난 거예요. 맞습니다. 근데 뭘 오해하시냐면요. 해석이 뭔지 몰라요. 많은 학생들이. 제가 너무 답답하게 이거예요. 야 너 공부 어떻게 하니 해석할 때 해석 공부 어떻게 하니 학생들이 하는 말. 어 수업 시기 대한 거 복습하고요. 저 끊어주고 묶어주기 한번 해봅니다. 어떡하죠? 실력 안 넣습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들으세요. 복습하지 말라는 게 아니죠. 복습해야 됩니다. 근데 생각해 볼게요. 학교나 학원에서 배운 거 복습하면 성적이 올라가나요? 아니요. 복습한 내용은 뭐가 되겠지만 또 끊어 읽고 묶어 있는 우리가 의미 단위별로 있는 구문독해라고 해요. 끊어 읽고 묶어 읽으면 그걸 이해한 건가요? 아닌데요. 더 심한 학생들도 있어요. 영어를 무슨 눈으로 보고 푸는 학생들이 있어요. 고등학교 때와 중학교 때의 결정적 차이점 중에 하나가 문장이 길게 나옵니다. 그냥 눈으로 아는 단어 동원해서 읽잖아요. 문장이 세 줄, 네 줄이 넘어가면 단어만 기억나고 뭔 말인지 하나도 몰라요. 해석을 못한 거예요. 아마 네이버에다가요. 해석 검색 한번 해보세요. 해석하고 어학사전을 딱 눌러버리면 해석은요. 토시 하나 안 바꾸고 우리말로 바꾼 게 해석이 아닙니다. 해석이란 문장의 의미를 이해한 거, 필자의 의도를 파악한 거, 그걸 해석이라고 해요. 정의 자체가 그거예요. 다시요. 어휘되고 해석되면 되는 건 맞는데 학생들이 해석하는 공부가 잘못된 거예요. 해석을 끊어 읽고 묶어 읽는 걸로 알고 있는 거예요. 구문독해로. 이건요. 사실 벌써 끝났어야 되는 공부예요. 어? 그럼요. 더 심악한 경우의 학생들이 있죠. 끊어 읽고 묶어 읽을 줄도 모르는 학생들도 있어요. 어? 영어 그냥 단어 알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문장 길어지면 머리 하얘집니다. 만약에 그 단계도 안 되어 있으면 빨리 이거 먼저 하셔야 되고요. 어느 수업을 들어서든 간에 의미 단위별로 끊어 읽고 묶어 있는 공부는 돼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예예요. 필자의 의도를 파악하고 이해하는 것. 즉 키워드를 잡고 줄거리를 잡는 게 해석이에요. 자, 이겁니다. 제가 우리말로 이해시 한번 해볼게요. 아마 영어로 쓰면 네 줄 정도가 나올 것 같은데요. 탐이 아들이자, 제인이 아들이며, 마이클의 형이자, 제니퍼의 남동생인 탐스는 전 세계적으로 가장 아름답고 서정적인 시를 쓰는 시인으로 유명하다. 이거 쭉 말하잖아. 네 줄 나와. 그런데 우리 알아. 필자가 하고 싶은 말은 뭐죠? 탐스는 시인이다. 이게 다른 말이에요. 글 읽을 때 강약을 주지 않고 읽잖아요. 문장이 길어지는 머리가 하얘진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궁금하게 합니다, 그러면. 그럼 선생님 키워드 어떻게 잡는 거예요? 제가 그냥 오늘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중학교 때 괜히 배운 게 아니거든요. 1, 2, 3, 4, 5 형식을. 물론 저도 문제 풀 때요. S, V, O 이런 거 안 씁니다. 이게 줄거리 키워드예요. 1번. 무조건입니다. 주어, 동사, 목적어, 보호 있죠. 모모는 모모다, 모모를. 이게 뼈대입니다. 뼈대는 무조건 남겨져 있어야 되고요. 또 하나가 있어요. 두 번째. 모든 언어의 공통점인데요. 그렇다고 모든 수식어를 다 빼버리면 해석의 왜곡이 생깁니다. 육하원칙만 남기면 돼요.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 특히나 언제, 어디, 어떻게, 왜를 남기면 이 문장을 제대로 이해한 겁니다. 영어는요. 보통 영어 지문이 한 문제에 6개에서 7개의 문장으로 구성돼 있어요. 그러니까 모의고사 틀리라고 하면 6개, 7개의 문장을요. 모모는 모모다, 모모를 과. 육하원칙 들어가서 줄거리를 잡았으면 이거 6문장이 연결된 게 하나의 글이에요. 이렇게만 글을 따라가도요. 줄거리만 놓치지 않았어도요. 만약에 이게 학교 시험에서 변형됐어요. 빈칸으로 나오던, 순서나 삽입으로 나오던, 문장 삽입으로 나오던, 대입화로 나오던, 절대로 안 틀립니다. 그래서 필자가 뭘 말하는지를 알거든요. 이게 해석이에요. 그럼 제가 좀 하나 보여드릴게요. 작년 11월 모의고사인데요. 제가 이거를 단어 수거 다 도와드립니다. 이렇게 읽지 말라는 얘기예요. 붕 떠요. 몸만이 차도 무릅니다. 단어 수거 다 도와드립니다. 그 다음에 제가 끊어주고 묶어주기까지 그냥 해드릴게요. 그래도 머리가 붕 뜰 겁니다. 감소. 전사가 나오면 명사에 닿습니다. 이게 하나의 묶음이에요. 수식어고. 미네랄의 감소. 전사 명사. 우리 음식에서 미네랄의 감소는 결과이다. 전사 명사. 명사에 닿아야 돼. 살충제와. 나 비료 그냥 안다고 도와줄게. 살충제와 비료의 사용의 결과다. 근데 살충제와 비료가 뭐냐. 명사 다음에 됐나 하면 이제 관계 대명사라고 해서 후치 수식이에요. 뒤에서 앞으로 꾸며들어갑니다. 죽여버린대요. 이로운 박테리아와 지렁이와 벌레를 죽인대요. 전사 명사. 토양 안에 있던. 또 되나왔어? 그럼 토양은 뭐냐. 많은 걸 만든대요. 자, 뭐에? 필수 영양소를. 먼저 환장 허건내. 기억 하나도 안 나지? 그리고 막는데요. 흡수 안다고 제가 도와드릴게요. 흡수를 막는데요. 영양분의 흡수를 전사 명사. 식물로. 다섯 번을 읽어봐라. 이게 뭔 말인지 알겠는지. 단어만 기억난단 말이에요. 이거 세 번, 네 번, 다섯 번을 봐도. 근데 더 심한 건 뭐예요? 끊어주고 묶어주기도 아예 안 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이거 읽히겠습니까? 단어만 기억나지? 이런 글은요. 한 번에 절대로 못 읽어요. 두 번, 세 번 봐야 되는 건데 두 번째 볼 때 포인트는요. 다시 해볼까? 탐의 아들이자, 제인의 아들이며 마이클의 형이자 제니퍼의 남동생인 탐슨은 전 세계적으로 가장 아름답고 서정적인 시를 쓰는 시인으로 유명하다. 탐슨은 시인이다. 똑같습니다. 볼게요. 모모는 보여드릴게요. 잡종목 빼면 인재 보입니다. 글이 뭔지. 모는? 감소는. 이게 주어입니다. 미네랄의 감소. 어디? 음식에서. 음식에서 미네랄이 감소된 것은 난 비동사 여관의 비동사 뒤를 보호라고 합니다. 음식에서 미네랄이 감소된 건 결과물이에요. 뭐의 결과냐? 사용한 거의 결과입니다. 뭐를? 목적어? 살충제와 비료를 사용한 거의 결과가 우리 음식의 미네랄이 감소된 거라는 거다. 아, 우리 음식의 미네랄 감소는 비료하고 살충제를 써서 그런 거야. 근데 비료와 살충제는 뭐냐. 동사 들어갑니다. 죽여요. 뭐를? 이로운. 자, 지금 왜 뺐냐면요. 이건 기본인데요. 3개 이상 글이 쭉 나열되면 필자가 마지막을 강조하고 싶어서 양념을 치는 거예요. 무조건 마지막이 포인트입니다. 자, 볼게요. 근데 얘가 뭘 죽이느냐. 살충제와 비료가 박테리아도 죽이며 지렁이도 죽이며 마지막만 이렇게 아니, 벌레 같은 거를 죽여버리는 살충제와 비료 사용의 결과다. 어디? 어디? 토양 안에 있는 벌레를 죽인대요. 근데 토양은 뭐게요? 토양의 특징은? 토양은 원래 만들어내거든요. 뭐를? 많은 거. 물론 목조가 맨인 건 맞지만 자, 뭐에? 필수. 영양분의 많은 거. 해석적 목조가 영양분이야. 영양소야. 영양소를 만드는 토양 안에 있던 영양소를 만드는 토양 안에 있던 벌레. 이로운 벌레를 죽여버린대요. 그리고 이렇게 병렬입니다. 첫 번째 동사, 두 번째 동사예요. 뭐를 막는 흡수를 뭐의 영양소의 흡수를 어디? 식물로. 이제 요약한 것만 다시 보겠습니다. 음식에서 미네랄이 감소가 된 건 살충제와 비료 사용의 결과다. 근데 살충제하고 비료라고 하는 게 토양 안에 있는 벌레를 다 죽여버렸다는 거다. 이로운 벌레를. 근데 토양이 원래 영양소를 만들어내는 건데 영양소를 만드는 토양 안에 있던 벌레들을 다 죽이는 살충제와 비료. 또 살충제의 비료 특징이 뭐냐. 식물로 영양소가 흡수되는 걸 막아버리는 거야. 이 살충제와 비료 사용의 결과 지금 우리 음식의 미네랄이 감소되었다는 거다. 이렇게 읽어야 필자의 의도대로 글을 읽은 거고요. 이해가 되는 거예요. 다시요. 고등학교는요. 중학교랑 다르게 이거 고1 모의고사예요. 고3 아닙니다. 고1이에요. 문장이 길게 나온단 말이에요. 중학교 때처럼 눈으로 아는 단어 동원해서 읽는다고요? 손도 못 댑니다. 그래서 난이도가 팍 차이가 난다고 느껴지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의 문제점이 뭐죠? 여태까지 만족스럽지 않았구나. 아, 나 영어 해석 공부 안 했구나. 해석 공부 안 하고 아는 단어 영어 공부를 오해하신 거예요. 단어 외우면 영어 공부했다고 착각을 한 겁니다. 걔 정말 착각이에요. 영어는요. 어휘 되고 해석 되면 90% 끝난 거예요. 근데 뭘 안 했죠? 해석 공부를 안 한 거예요. 다시요. 만약에 여태까지 눈으로 보고 있던 학생들이다. 끊어 읽고 묻고 읽고 의미 단위별로 있는 연습부터 빨리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어, 선생님 저 그거는 저 학교도 다 학원에서도 아니면 뭐 인강으로 들어본 적 있거든요. 그럼요. 키워드 잡는 연습하셔야 돼요. 이 문장들을 쭉 줄거리를 잡으면 전체 글이 기억나게 변해요. 그러면 아무리 시험 범위가 많이 나와도요. 공부하는 시간이 확 줄고요. 글을 이해하는 능력이 달라집니다. 자, 구체적으로 선생님 어떻게 공부해요? 궁금하시면 저희 Q&A 항상 열려있으니까 저희 연구실장님들이 친절하게 답변해 줄 거예요. 만약에 요건 시험 불만족스러웠으면 시험 보고 한 2, 3일은 쉬입니다. 맞습니다. 근데 2, 3일 쉬었으면 됐습니다. 더 늘면 큰일 납니다. 자, 우리 영어 실력 쌓아야 돼요. 그러면 분명히 기말고사 물론 그게 나중엔 수능 분명히 좋은 결과 나옵니다. 혹시 만족스럽지 않더라도요. 자, 좌절하지 마시고 힘내시고 반드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